1. 공격적으로 강하게 됩니다 그렇죠 3구 또 한 번 김아은 김수현 선수의 볼의 구질을 좀 더 높여줘야 됩니다 어려워요 이렇게 되면 지금처럼 강하게 나오면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넘기지 못했습니다 포항스 체육회 박주현도 공격 김수현 받아줍니다 넘긴다는 그런 작전이 필요합니다 넘겨주고 하나 더 그렇죠 잘했어요 가져온 두 점 김수현 자 이번엔 김 각자가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 2대6 3 다시 김현 박주현 빗발 3. 공격적으로 강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기 가지고 있는 스윙을 구사를 합니다 두 번째 게임 김수현의 서비스 출발 박주현 남가은 김현 3. 공격적으로 강하게 됩니다 이런 플레이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디펜스 하기는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선제 공격 선제 2홀 김수현 2 racial 박주현 팔을 쭉 뻗습니다만 김하은 서비스 김수현 리시블 박주현 공격 네 벗어냅니다 김수현 박주현 자 이 공을 찔러 박주현 박주현 선수가 라켓을 벌려서 임팩트를 확실하게 줍니다 발빵 그렇습니다 자 김수현 밑으로 끊으라고 하는데 그런 임팩트나 스윙이 좀 필요합니다 네 매트 포인트 박주현 위닝샷 아래 2017 스포츠 꼬при쳇 양 제가 안보 간단 äss 수 tee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